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호연이 들어있어요 콜라 질퍽 오징어 너무 맛있어 쭈쭈쭈 진지해 한입 불닭볶음밥 달콤한 맛 달콤한 맛 달콤한 맛 달콤한 맛 너무 맛있어 닭다리 는 원래 제 맛을 보게더라구요 초장? 이후에 문을 모르게 먹었다 약속이 너무 좋아요 아삭한 게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콜라 마늘 너무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진짜 빨리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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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는 조금 더 맛있어서 우선 다가가서 오징어는 완전 고소하고 달콤한 새콤시장 너무 맛있어서 아삭아삭 항상 잘 어울린거 같아요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게 먹어야지 너무 맛있어서 참기름이 고소해요 야무치가 다 먹으면 더 맛있어 양념을 넣어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콜라 오징어 고기 바삭바삭 오징어 너무 맛있어 아삭아삭 다음날 계란 치즈볼 치즈 치즈 모바지 브이로그 trucks 쭈쭈쭈쭈 오징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오징어 팽이버섯 새우 팽이버섯 매콤한 면 랍랍랍 너무 맛있어 은근히 소스 치즈소스 마늘 치즈소스 너무 맛있어 잘 어울려요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